매일 오후 6시 이후에 도움을 받은 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여행리도 젊은지 올라가면 안 되겠다고요? 가사의 공기에는 승부를 다 타고 있어요. 무자리처럼 지금 대구가 형님, 믿어드릴까요? 형, 대망합니다. 형, 밑에 달려있네, 앞에. 저장, 이거. 형님, 한 번 Высо? 형님, 한 번, 안 가냐? 빅 풀렸어, 빅돌렸나보다. 거의 구구. 안 붙었어? 못 가겠네. 자 제일 어려운 코스로 가볼게요 어느 코스가 제일 어려우면 진짜 어려워 아 글로 가면 안되겠네 뒤로 떨어져 뒤로 떨어져 뒤로 떨어져 뒤로 떨어져 뒤로 떨어져 이게 타이어 문제야 왜 저렇게 걸리냐 NG 아니 이거 지금 고장하는 거 같아 뒤로 안 눌렀는데도 걸린다 이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